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떤거? 아니 근데 요건 시럽을 속에 쫙 짜서 먹는거 같은데? 바게트를 하나 사게. 바게트만 한번 먹어보게. 바게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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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임? 이게 레몬? 레몬 레몬 아니 레몬하게 피치 피치 원 됐다 아 이거 좀 삶은 것 같다 아 여기 엄청 맛있어 치킨? 치킨? 치킨 치킨? 치킨 깨 이다 치킨 уров 다 advised methods 검사 여기 빵이 없고요 빵이 여기 원래 잠봉이랑 그런거 다 있는데 다 나간거야 잠봉 엄청 맛있다 그랬는데 뭐 케잌도 사다 봤고 해몽장 케잌이랑 거기서 먹을거죠 가게트가 인기 많다고 그러잖아 거기는 거기고 옆집 가자 우리 한참 왔으니 다시 내려가야지 아래로 내려가서 꺾어도 돼 여기가 여기 맛집이야 빵 맛집 후기 보니까 여기가 적으로 빵이 없잖아 다 떨어지고 아니 근데 사업사람들 빵 없으면 좋잖아 응 우리 선생님들 줄 서서 먹는데 저게 어떤걸 다 불고 가는데 우리 이제 옆으로 가야되는데 건너갈까? 응 네모모 네모모 구독과 좋아요 여기 트램 타고 올라갈 때 들어오시게 했던 애들 있었다 했지 여기 있었던 거 같아 여기 앞에 서 있었던 거 같아 어, 털길 보이잖아 이리 가자 통닭도 엄청 커 시럽을 속이 다 짜게 되나봐 속이가 촉촉하겠지 시키하다 새콤하니 완전 맛있네 야 그거 왜 이렇게 또 보이대 대단하다